이번에는 여당 소식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대표 경선 과정에서 연포탕을 상당히 강조했죠. 연대, 포용, 탕평. 김기현 대표의 전당대회 경선 당시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포자들을 잘 모시고 연대와 포용과 탕평의 연포탕 대통합 국민의힘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헌신과 희생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경선 당시의 연포탕 저렇게 강조를 했지요. 이번에 단행된 당직 인선 내용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의 이철규 의원, 전략기획 부총장의 박성민 의원, 조직 부총장의 배현진 의원, 수석대변인 강민국, 유상범 의원, 대변인의 윤희석, 김혜령, 김민수. 김병욱 의원님 잘 아시겠네요. 대부분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이다.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은 현재 저 화면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평가들이 많던데요. 우리 당을 친륜과 비윤으로 가르기에는 사실 조금 부적절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우리 당 구성원은 다 하나로 지금 뭉쳐 있는 상황인 거고요. 과거처럼 2007년도 경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 지지자들이 강하게 이렇게 대결하던 그런 구도도 아니고 그래서 친위, 친박이라는 당내 개파가 남아 있는 그래서 친륜과 비윤을 그때 친위, 친박으로 비결할 만큼 그런 강한 세력과 대결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분들은 일종의 주류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류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하지 친륜이다, 그럼 친륜 아닌 사람이 또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저희 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김기현 대표가 연포탕, 연대포용 탕평을 이야기한 것은 당내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다. 그것을 다 한 대 아우르겠다라고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담긴 당직 인선이냐 이런 언론의 지적이 안 나왔겠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다양한 목소리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 이준석 전 대표와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층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오히려 다양한 목소리보다는 하나의 목소리, 통합의 목소리가 더 필요하다는 우리 당원들과 당 지지자들의 그런 결과 선택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전당대회 자체를 통해서 하나의 통합을 이루었다, 연포탕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전히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도 여전히 우리 당에 있다는 것도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 아우르는, 포용하는 그런 앞으로 우리 당 지도부 구성이라든가 당의 운영을 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직 인성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이른바 비명교육 위원들은 이재명 대표가 그대로 당대표를 한다면 당직이라도 다시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너무 친명계 일색이다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요. 우선은 이제 지난해에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된 이후에 친명 일색의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은 사실은 건전한 어떤 당 운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크게 고려한 것이 당직에 맞는 전문성. 그다음에 두 번째는 탕평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당직이든 주요 당직이든 핵심 당직이 아니든 다 이제 탕평 인사를 하기 위해서 많이 열어놓고 인선을 했고요. 그래서 민주연구원장이라든지 또 비서실장 그리고 대변인, 수석대변인 자리 이런 자리들에 다 전부 다 비명계 의원님들이 소위 말하는 어떤 이재명 당대표와 좀 가깝지 않다라고 하는 의원님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봐서 조금 더 민주적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만약 당직 인선 다음 개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적극 고려할 생각이고요. 또 이제 의원님들이 좋아하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대개 이제 정책을 다루는 자리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연구하고 전략하는 그런 단위를 좋아하는데 민주연구원장의 친문인사라고 할 수 있는 정태우 의원님도 현재 들어와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다음 당직 인선이 있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부를 구성할 것 같습니다. 인적 쇄신이라고 하는 말, 우리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말이기도 하죠. 알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새로운 국민의힘 지도부가 만찬을 했는데 말이죠. 어떠한 표정들이었고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님과 당 대표의 정기 회동을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매달 2회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가 만난다, 정기적으로 만난다 그래서 당과 대통령실, 당과 정부가 자주 의사소통을 하자 뭐 이런 이야기고요. 김기현 대표가 아마 경선 과정에서 밖에 쓴소리 이런 것들 가감없이 전달하겠다. 다만 그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물밑에서 그렇게 해서 당과 대통령실, 정부가 어떤 조율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는데 당대표와의 정기 회동, 월 두 차례 어떻습니까? 그동안 없었던 일들인데. 그래서 저희가 사실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그다음에 사실 이준석 대표와 당내 여러 가지 갈등, 분란이 있어서 당정 간에 좀 당정 대간에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계속 따지고 나면 따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끝이 없고 또 집권 여당으로서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정부 이후에 처음으로 새 지도부를 구성을 했고 이 새 지도부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견인하는 본연의 임무를 다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당, 정, 대가 더 긴밀하게 연대하고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 대가 더 긴밀하게 연대하고 본인이 조금 더 싫어하고 거꾸로 본인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좀 싫어하는 그런 분들을 더 적극 만나서 소통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본인이 싫어하는 이준석 당대표는 완전히 그냥 억지를 써서 가지고 쫓아내버리고 지금 완전히 친윤일색으로 되니까 친윤일색으로 된 지도부하고만 뭔가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소통의 자세는 반쪽짜리 소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국정과제를 운영을 할 때에 개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개혁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의 일부 구성원은 거기에 반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독주하듯이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좀 더 소통하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당내 소통에서도 지도부뿐만 아니라 야당과도 소통하고 이재명 당대표도 만나고 또 여당의 비주류 의원인들도 함께 만나면서 두루 넓은 폭넓은 소통을 하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역대 어느 대통령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많은 국회의원들과 지금 교류하고 소통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준석 대표 얘기를 또 합니다마는 이준석 대표가 물러나는 이준석 과정이 저는 전에도 한번 서툴고 거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준석 대표 자체도 집권당 대표로서 좀 적절하지 못한 그런 뭐 태도라든가 뭐 행동 이런 것도 있었다. 그런 게 상호작용이 있었던 거지 마치 대통령이나 주류 측에서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기 위해서 모든 걸 했다. 이준석 대표는 온전히 피해자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그래서 지금 새롭게 구성된 당 지도부와 대통령이 그야말로 친륜 일색이 아니라 원팀이 돼서 지금 국민들 앞에 약속한 그런 국정 과제들을 책임지고 이행해 나가겠다 그런 의지로 지금 가득하다, 저희 당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서 그것을 국정에 반영해야 한다. 뭐 이 이야기는 두 분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당이 얼마나 민심을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하느냐 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여당, 여권에서 나온 이런 이야기 때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또다시 훼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